아니, 몇 번을 말해요. 아무 일 없고 나 혼자라고. 신고할 일이 있긴 있으셨나 봐요. 하늘에. 아무 일 없다고요. 가시라고요. 지숙명 가만히 있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불필요한 신체 업축은 저랑 아시죠? 뭐야?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지 그래, 막내? 죄송합니다, 제가. 샤워하고 옷 입는 습관이 안 돼서. 알아, 이 습관. 좀 비켜줄래? 네. 지숙이 형, 그거 주지수 좀 한다고 그랬나? 네, 적당해요. 둘이. 사귀냐! 뭐겠어? 아닙니다. 지, 지숙이 형, 미쳤어? 전 여자친구한테 하는 게 습관이 돼서. 죄송합니다. 지숙이 형, 미쳤어? 네. 글자 gentleman George Lewis Rossi share the full time! 에어 mam одна 줄은 데ек탄 Radulia Romans compat 같이 하는 이유. 제가 으깦 Road을 얘기aja 그러면,